대회의 서장 133번째 시간입니다. 50일 장시랑 좌소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스스로 문득 벗어난 곳을 얻고는 이것을 지극한 도리로서 여기고서 이치의 길에 관계하고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즉시 쓸어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하십니다. 제가 편집한 정법안장을 보고서는 곧 말하기를 임재문화의 몇몇 암주는 기봉이 좋은데도 어짜여 싫지 않았으며 충국사 같은 이는 의리선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반드시 빼버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님께서 도를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이 꼭 알맞은 만을 살피면서 충국사가 높아선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맑은 곳에 머물러 다만 부시돌불과 번개불같이 번쩍 수치는 한수만을 좋아할 뿐 그 밖에는 조금 더 다른 도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까닭에 제가 힘을 다하여 주장합니다. 법성이 너그럽고 물결이 드넓게 일고 불법이라는 직연이 없고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는 목숨이 끊어졌기에 이와 같이 아무데도 의지함 없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중생의 근기가 한결같이 아는 까닭에 예부터 모든 조사들께서는 각자 방편문을 세워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여 근기에 따라 교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잠대충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의 가르침만 내세운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길이나 우거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되면 남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문안의 일을 행하는데 서서 사람들에게 종사라고 불리고 있다면 모름지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알맞게 법을 말해야 합니다. 부시돌 불같고 번개풀같은 한수는 이것을 소화할 만한 근기여야 비로소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니 근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쓴다면 싹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박지 못하겠습니까만 망치질 한 번에 곧 일고여덟 구멍을 내려는 것이 성급한 일인 까닭에 정법안장을 편집하여 가문을 나누지도 않고 운문종인지 임재종인지 조동종인지 위양종인지 법안종인지를 묻지도 않고 다만 바른 직연이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충국사와 대주 두 분 노숙을 보면 그 선이 여러가지의 바탕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기록하여 이러한 부류의 근기를 구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님께서는 편지에 이르기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니 공의 뜻을 보면 정법안장에서 여러 가문의 가르침을 모두 삭제하고 다만 공의 견해와 같은 것들만을 수록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이 스스로 한 권의 책을 모아서 대근기를 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제가 공의 뜻을 따르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말하여 곧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주전활, 목주도명, 오구, 분양부업, 진주보아, 정상자, 운봉문열, 법창의우 등 여러 노숙들은 후손이 들끓어야 할 텐데도 오늘날 역시 쓸쓸하여 큰 교화가 없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어찌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충국사를 주장하고 공이 국사를 배척하더라도 애초에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랑 자소라고 하는 분의 글은 물론 이 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에서 보면 병이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어라고 하고 하나는 혼침이라고 하는데 이 독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혼침은 가라앉아 있는 거고 이 떠 있는 거는 어쨌든 떠 있으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죠. 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사실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이고 가라앉아 있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것만이 법이다 이런 입장이죠. 크게 보면 두 병이 있습니다. 두 병 다 분별이죠. 알고 보면 분별인데 대종고 스님이 장시랑 자소라고 하는 이분한테 하신 이런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진실을 깨닫고 물론 진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두 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미세하게나마 왔다 갔다 해요. 독어나 혼침 양쪽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붙드는 면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별을 평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분별에 좀 휘둘리거든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퉁 피고 아무것도 없는 이쪽에 좀 가까이 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냥 퉁 피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법한 거야. 이쪽에 좀 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 두 병은 같은 병이에요. 예를 들면 세관에서도 그런 말 쓰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같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극과 극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통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중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 극과 극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옳다 그러다는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도구와 혼침도 서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든지 붙들어서 집착을 하는 병은 똑같은 병이에요. 통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붙더냐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걸 붙더냐 붙드는 건 똑같죠. 대상이 다를 뿐이지. 오름을 붙더냐 그름을 붙더냐 이거는 다 같은 중생의 병입니다 모습으로는 달라요 모습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분별하는 동안에는 오름을 붙드는 건 좋고 그름을 붙드는 건 나쁘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눈, 이 법의 입장, 이 중도의 눈으로 보면 오름을 붙들든 그름을 붙들든 똑같은 병입니다 중생의 병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쓰인 이 가르침, 자소라고 하는 이분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자기가 이걸 직접 체험을 해서 자기도 이렇게 미세하게나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자기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가르침이고 그 전에는 유추죠 유추 이런 일이 있다 이 정도죠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건 다 자기 견해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는 날카로운 한마디, 날카로운 하나의 대응 이거를 엿법하다고 여기는 생각인데 이 자소라고 하는 분은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또 자기식대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 법만, 이 근본만 내세웠다면 절 마당이 호랑이 새끼칠 만큼 풀로 우거졌을 거다 이런 말이 이 세간에서는 또 희한하게 무슨 어떤 저를 운영하는 방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편을 쓰든 여기에 자기 뜻이나 의지나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방편을 쓸 거냐는 찾아오는 사람의 어떤 근기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여기에 대응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 저절로 나오는 거지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걸 물으면 저렇게 답하고 근기가 하근기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상근기는 이렇게 대응 이런 게 아니라니까 비록 찾아왔을 때는 예를 들면 굉장히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이 최상의 어떤 그런 걸로 찾아와서 상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돌아갈 때는 하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근기로 찾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상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방편을 쓰더라도 처음에는 하근기에 맞게 쓰다가도 또 그걸 살펴서 상근기에 맞게 쓰는 거거든 오늘은 하근기니까 오늘은 계속 하근기에 맞게 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방편을 얘기할 때 근본만 내세웠으면 호랑이가 새끼쳤을 거다 이거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게 있어요 거기에 뜻이나 목적이나 이런 건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 나무가 바람에 반응을 하는데 살살 부는 바람에는 나무가 살살 반응을 할 거고 세게 부는 태풍에는 나무가 그냥 저절로 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와 뜻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런 게 이렇게 저절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데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뭔 얘기를 해 이럴 수가 있다니까 특히 이제 이 선의 방편은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를 굳이 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해 보자 그럼 상근계한테 쓰는 방편이에요 선의 방편은 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불교를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선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법에 대한 뜻이 좀 깊어야죠 정말로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런 이런 발심이 좀 깊어야죠 그러게 이제 좀 많이 있어야죠 그럴 때 쓰는 방편이에요 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하는 사람한테 이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 분들한테는 송곳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송곳으로 찌르면 안 돼 그런 때는 그런 때는 살살 우리 어릴 때 엿장수 엿 들고 막 이렇게 동네마다 니어카에 싣고 와서 이렇게 띄워줄 때 엿 띌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넓지 해가지고 툭툭 때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살 이렇게 쳐가지고 살살 쳐가지고 결국 뛰어내야지 한 방에 그냥 송곳으로 찔러서 엿을 뗄 수는 없는 거거든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송곳으로 바로 찔러가지고 엿을 띄워줘 그거는 물론 이제 경험도 좀 필요합니다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도 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안목이에요 안목 안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안목은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학교 시험 보듯이 또는 어떤 단계를 딱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상근기한테 이렇게 중근기한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틀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도 그냥 곧장 정말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발심이 그냥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도 그렇고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항상 변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한 번 상근기면 영원한 상근기고 한 번 하근기면 영원한 하근기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법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이 도반들에 따라서 이 설법의 내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거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진법회 할 때하고 정기법회 할 때하고 또 광주에서 할 때하고 대전 서울에서 할 때하고 약간씩 달라요 그건 제가 느끼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다 다른 거죠 물론 이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를 각자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맞게 하고 저기는 저기에 맞게 하고 근데 이거 하나를 얘기해야죠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근기에 맞게 방편을 쓴다고 그러는 거지 법을 드러내고 법을 얘기하지 않는 걸 방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계 방편이다 그럴 때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거를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지 생계하고 아무 쓸모없는 거를 생계 방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얘기할 때 방편은 우리가 세간에 어떤 먹고 사는 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법을 잇기 위한 방편 그런 건 없어요 어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니까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환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환자도 여러 천차만별합니다 그냥 거의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믿음을 주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은 이 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뭐 방편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은 선지식이 쓰는 거예요 선지식이 사실은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방편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방편이다 분별이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 방편인 줄 알면은 못 깨달아요 다 방편이지 뭐 이러면 못 깨닫는다 너무 또 이 알미 앞서가는 거야 저거 방편이지 뭐 이러면 어떻게 깨달아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싯바늘을 물속에 넣었는데 물고기가 저거 다 미끼지 뭐 그러면 물겠습니까 그거를 아까 그 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냄새가 풍겨 그러면 뭐 정신없이 생각없이 그냥 쑥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쑥 들어가야 거기에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세관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니까 웃기네 용코라고도 하고 코 걸렸다고도 하잖아요 선에서는 이 코가 사실은 우리 본래면목이에요 용코로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공부는 용코로 걸려야 돼요 낚싯바늘을 그냥 이 코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잡아다니면 그냥 앞으로 끌려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게 코 걸렸다는 거예요 코 걸렸다 근데 그거 걸리려면 어떻게 믿긴 줄 알고 물겠습니까 절대 안 물죠 믿긴 줄 알면 안 물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방편이다 뭐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자기 스스로의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저절로 갖추어집니다 저절로 갖추어져요 저절로 갖추어지면 법이나 도 여기에 이렇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을 묻거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제가 아까도 어느 두 번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공부는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전부 말이잖아요 보면은 선어록 같은 거 보면은 찾아온 스님하고 이 선지식하고 이 지리와 답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왜 물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보이긴 보이는데 역시 그건 현장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세간의 삶이나 이 법의 삶이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만 듣습니까 절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동작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종합적이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 말을 정말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는구나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좀 과장되게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라고 하는 게 절대 어떤 이런 죽은 말이 있잖아요 현장감이 없는 이런 책이나 경전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글이나 말은 얼마든지 과장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자기가 말할 때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이 눈빛이나 얼굴 표정에 저게 과장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만 저는 다른 공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 공부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 공부는 대면 공부예요 대면 공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도 하고 이랬지만 대면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다 출가해가지고 선지식이랑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대면을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표정 하나만 봐도 망상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읽어지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간에서도 꼭 이 공부만이 아니고 예를 예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떤 때는 표정 하나만 봐도 알 겁니다 저놈이 정말 공부를 하려고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게 판단이 저절로 돼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그래서 뜻이 없는 아이한테는 뜻을 갖추게 하는 이런 지도를 할 거고 뜻이 있는 아이한테는 가르칠 거고 뜻이 있는데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 그냥 곧장 가르쳐야지 그거를 근기에 응해서 약을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노련해야죠 노련한 이거를 옛날 당나라 때는 노숙이라고 그랬어요 노숙 우리말로 하면 큰스님이에요 큰스님 우리말로 하면 큰스님입니다 노숙이라고 하는 말 왜 큰스님이냐 자유자제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생의 병에 맞게 자유자제하게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드러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시량 자소 같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딱 대스님이 첫 번째 문장에서 딱 정확히 얘기했는데 님께서는 스스로 문득 벗어난 곳을 얻고는 이것을 지극한 도리로 여기고서 이 병이거든 한 번에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극한 도리로 여겨버려요 그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또 법상입니다 법상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털끝만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여기에서 벗어나면 엿법하지 않은 거야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가르침이든 그건 자기가 들고 있는 법의 상이지 법은 법이라고 할 게 없어서 법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법에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법에 맞다고 그러고 법에 맞지 않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걸 병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병이 체험하고 보면 약간씩 이런 병에 걸려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법이라고 여기는 여기에 맞지 않은 다른 가르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특히 뭐 못 깨달은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무신 거지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오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에 맞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무시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냐 안 하냐 차이는 있지만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틀을 쥐고 있으면 오름과 그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있는 거고 칭찬과 무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하고 보면 이건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아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분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둘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이키셔야지 그걸 다른 사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직접 경험을 저도 해본 거기 때문에 문득 벗어난 곳을 얻고는 이것을 지극한 도리로서 여기고서 이치의 길에 관계하고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즉시 쓰러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치의 길에 관계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세간의 어떤 이치, 도리 충분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마자 어긋나는 겁니다 한마디 한 글자만 얘기해도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되거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설법도 도가 뭡니까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도는 뭐가 아니거든 또 뭡니까 하기 전에도 어긋났어 도 하는 순간 어긋났어 왜 이거는 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우리가 억지로 이걸 도라고 그냥 해보자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얘가 도가 아니고 얘가 실상이 아니고 얘가 깨달음이 아니고 얘가 부처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말을 서로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얘를 이름 붙일 수 없는 얘를 말할 수 없는 얘를 도라고 할 수 없는 얘를 도라고 그냥 억지로 붙이고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라고 할 때는 이 이름이 도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이야 이거를 그냥 억지로 도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사실 도덕경의 일장이 도가도 비상도죠 명가명 비상명이고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불가사이 하다거든 색적 시공이라고 하든 텅 비고 고여하고 텅 비어있다고 하든 본질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거기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가 도라는 표현입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예요 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상도다 진실한 도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서 다가오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도를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부처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면 암흑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말하면 다 어긋나는데 왜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짜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설법을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물에 젖은 거죠 물에 젖어서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흙에 빠지고 물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흙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진흙밭에 없어요 실은 물에 젖어있지도 않아 일부러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 밖으로 진흙 밖으로 중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고도 하고 눈이라고도 하잖아요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안목이라고 하는 이 말할 게 있다 그럼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것만 내 안목이다 내 살림살이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부족한 거고 법에 어긋난 겁니다 자기는 안목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 뭔지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안다 모른다 이전에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안목이 있고 무슨 살림살이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게 없는데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의 뜻이 있고 발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물으면 저희는 법도 없고 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맞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써요 그게 진짜 중생 제도인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뻘치면 세속은 자기가 나갑니다 손을 뻗어서 잡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나가지를 않는다니까 나가지를 않아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않아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야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게 나가버리면 당연히 그거는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게 뭐 자기 안목이든 자기 살림살이든 뭐 드러낼 만한 법이든 이게 털끝만큼이라도 있다 그럼 무조건 자기를 돌이키셔야 돼요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있죠 말하면 전부 뭐라고 그러죠 파설이라고 그러죠 말하면 전부 어긋난다 이거를 또 이렇게 어떤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럴 듯 하긴 한데 그럴 듯 하긴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 듯 하냐면 이 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면 다 어긋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 안 하는 것이 이 법이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한쪽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한쪽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것도 자기 생각이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파자재라고 하듯이 세우고 쓰는 것이 자유자재해야지 쓰는 것만이 능사고 세우는 것만이 능사다 이러면 아직 법에 눈이 없는 겁니다 중생의 병에 따라서는 세우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병에 따라서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쓸 건지 세울 건지는 제가 편집한 정법안장을 보고서는 곧 말하기를 대중고 스님이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편집을 하셨나 봐요 공안집이라고 하는데 661식을 뽑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참 성격인지 제가 아직 그만큼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교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선사어록이다 그러면 우리 사가어록이라고 그러죠 마조 백장 황벽 임재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여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대중고 무문헤계 무문헤계는 대보다도 뒷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들 어록이라고 하는 달마어록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지금 이렇게 충분하다고 하는 게 다다 이럴 수는 없지만 따로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필요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정법안장을 보고서는 곧 말하기를 임재문화의 몇몇 암주는 기봉이 좋은데도 어찌하여 싫지 않았으며 충국사 같은 이인은 의리선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반드시 빼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장시랑 자소라고 하는 분의 생각이고 주장인데 이 기봉이 좋다 이 기봉이 좋다는 여기에서는 의리선하고 상대로 쓰기 때문에 이 기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쓸어버린다 이거에 잘 쓸어버린다 말을 막아버리고 한마디 부르면 그 말을 꽉 막아가지고 더 이상 분별을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좋은 방편이죠 좋은 방편입니다 결국은 우리 분별을 꽉 틀어막아가지고 분별의 길이 아닌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실감하는 게 공부니까 좋은 방편이에요 이거를 의심할 수는 없는데 임재문화의 그런 선사들이 꽤 많았죠 물론 임재문화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꽤 많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많았죠 근데 왜 그런 분들 거를 싫지 왜 충국사 같은 의리선을 말하는 사람 거를 이렇게 싫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충국사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소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충국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대법어에 나와요 대법어 대선님이 이 충국사의 가르침을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나옵니다 서장에는 안 나올 것 같고 법어집 1, 2, 3권 중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서 봤으니까 이 충국사의 가르침을 거기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 충국사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 정말로 은쟁반의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전혀 걸림이 없어요 전혀 걸림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중생의 병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해 눈이 없으면 그냥 이 어설픈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만해요 왜 그럴만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충국사는 이 묻는 사람의 이 물음 있잖아요 이 생각 이 분별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곧장 끊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럴 상황이 되면 곧장 끊었겠지 근데 예를 들어 수모고개 같이 수모고개 같이 근데 수모고개 같이 하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수모고개로 하고 있으니까 의리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리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의자는 뜻 의자예요 리자는 이치리자고 그러니까 뜻과 이치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뜻과 이치로 가르치는 건 선에서는 하면 안 되죠 전부 알미고 설명이니까 근데 이 자손은 충국사의 가르침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충국사의 가르침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같이 볼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게 의리선인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저한테 3년을 물은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년을 3년을 묻기만 했어요 저한테 3년 묻고 어느 날 물음이 뚝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물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안 물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안 물어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죠 왜 안 묻습니까? 그랬더니 묻는 게 소용이 없대요 물어봐야 소용이 없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고 3년 물을 때 제가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이치나 도리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물었냐 어떤 식으로 이분은 그 물음을 3년을 이어갔냐면 물론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일상 삶에서 어떤 의문이 생기고 이런 것도 물었지만 어떤 때는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아 사는 삶은 재미가 없잖아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분은 그걸 물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을 때는 이분은 생각을 엄청 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답하는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 그물을 세게 이렇게 쳐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또 이렇게 답할 예상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또 못 빠져나가게 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답을 하죠 그러면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 의문은 해소는 안 됐는데 또 그럴 듯 하기는 해 제가 답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그럴 듯 하긴 한데 그렇다고 자기 의문이 다 부서졌냐 안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이 답을 제가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이 허점을 또 찾아가지고 이제 더 어디 물러날 곳 없는 질문을 또 만들어 와요 다음날 또 만들어 와요 다음날이든 일주일 뒤든 이번에는 어디로 못 빠져나가겠지 하고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럼 저는 또 답을 해 어쨌든 답을 해 그러면 이제 또 고개를 아 이게 아니었는데 하죠 그래서 그 의문이 안 끊어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가지 일일이 다 다 쳐내고 이 줄기만 남아야 아 이제 내가 이 줄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여튼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3년 걸렸겠지만 이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의문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묻더라도 계속 그냥 이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대응을 할 때는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아요 그 의문에 맞게 그 근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지 사실 그게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돼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분별하지 마세요 다 분별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쉽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 다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이거는 쉽잖아 비교자 충국사 같이 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충국사 이분이 하신 걸 보면 충국사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육조스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육조스님의 제자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로 은쟁반에 옥이 굴러가는 것처럼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이게 전혀 걸림이 없어요 정말로 물 흐르듯 한 20번을 묻고 20번을 답하는데도 이 사람을 결국은 이 궁지로 딱 몰아넣어버려요 더 이상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게 딱 몰아넣어 처음에 몰아넣어나 20번 질문하고 답해서 몰아넣어나 몰아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선지식의 역량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의리선이다 이치와 도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님께서 도를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이 꼭 알맞은 만을 살피면서 충국사가 노파선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노파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방편을 쓰는 건 다 노파심 때문에 쓰기 때문에 노파선입니다 곧장 이렇게 가르치든 20번을 대응을 해서 결국은 분별의 어떤 절벽에 몰아넣어서 분별을 못하게 하든 다 노파선이죠 법은 말할 게 없다니까 선은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선을 직진심, 견성, 성불, 불인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뭐 이러는데 그건 분별해서 얘기할 때 그러는 거고 선은 모습이 없고 말이 없어요 이게 선이거든 이게 선 말이 있는 거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노파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또 노파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실제로 중생은 병이 없거든 자기 스스로가 병이 있다고 착각하는 병이지 병은 없어요 중생에는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거 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병이 있냐면 그 환상병이 있어 환상병 진짜 병이 아니야 환상병이 있어 그래서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는데 꿈 속에서 자기가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막 아파 심지어는 암이 걸려서 곧 죽는다고도 해 그런데 깨고 나면 아무 병이 없잖아요 그걸 환상병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병은 딱 이게 환상병입니다 자기가 지금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멀쩡하다니까 전혀 병이 없어 몸과 마음은 굳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 착각이야 꿈 속에서 지금 병이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 속에 있으니까 그 꿈이 사실이고 현실인 것처럼 당연히 느끼는 거지 느낄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사실이고 현실이야 꿈 속에서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그 병이 원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없는 병이야 없는 병을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실체가 없지 자성이 없지 이 세상도 그런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다 우주다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세상은 실체가 없어요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야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고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 보면 있다 없다가 아니야 본다 안 본다가 아니야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듣든 안 듣든 똑같다니까 보든 안 보든 똑같아요 똑같아 만법이 평등하다니까 그냥 환상으로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냥 일이야 그냥 일이야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아무 병이 없어요 중생이 없어요 실은 자기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분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지나간 생각, 느낌, 감정 붙들고 그걸 파헤쳐가지고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좋은 거야, 싫은 거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파헤치는 그럼 그 놈은 누군데 그러면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 그거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 분별이 분별을 해석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게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 그냥 분별이지 분별이 옳다고 그러고 그르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그냥 분별이지 분별이 분별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진짜 분별을 아는 거는요 분별에서 벗어나야 분별을 아는 거지 분별을 벗어나지 않으면 분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놈, 그놈이 분별인데 그 분별에서 온갖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그 분별하는 그놈을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평가하는 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이 평가하는 이놈을 때려잡는 거야 결국은 지나간 분별 때려잡는 거 아닙니다 지나간 거는 뭐하러 때려잡아요 지금 분별하는 그놈을 때려잡는 거지 그 놈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러 왔든 어떤 생각을 했든 뭘 배우고 왔든 그건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걸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기억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놈이 가장 큰 놈이잖아 이놈이 진짜 분별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때려잡는 거라니까 이놈은 손도 안 대고 지나간 어떤 내 분별이나 손대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진짜 도둑 놈은 놔두고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중생의 병을 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 도둑을 자기 자식인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진짜 도둑을 자기 자식인 줄 알아 그걸 못 봐요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못 봅니다 수행 이걸로는 되지도 않고 명상 이걸로도 되지도 않아요 다 분별하는 놈이 하는 거니까 명상 수행도 이놈이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도둑 놈을 자기 자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사는 게 중생심인데 그 놈을 떠받들고 무슨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뭘 한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때려잡을 놈이 그 놈인데 그런데 그 놈을 또 때려잡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또 때려잡을 그 놈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 자기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봐야 다 그 놈이 도둑 놈이야 그 놈이 그 놈이 날강도 같은 놈이야 자기는 못해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힘을 썼다 하면 다 도둑 놈을 만들어버리는 건데 오로지 법이 하는 거예요 법이 법이 오로지 법이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서 한 번 그냥 훌쩍 그 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놈이 힘을 쓰지 못하면 아 이 놈이 다 평가하고 이 놈이 다 재단하고 이 놈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한다니까 이 놈이 한 번 죽어버리면 옳다 그러다 할 놈이 사라지고 없잖아 평가할 놈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러면 맨날 학교 다니면서 다다리 시험 보다가 시험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속이 시원해 너 1학년 때는 수학 50점밖에 못 받았지 2학년 때는 70점, 80점 맞아야 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험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우리 분별심은 그런 거죠 1학년 때 50점 맞았으니까 2학년 때는 70점, 80점 맞아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나를 나는 멀리하고 시험 점수 많이 받는 나를 취하는 거지 시험을 없애버려야지 시험을 시험을 없애버리면 그런 대립 갈등이 사라지고 없잖아 자유롭잖아요 속이 다 시원하고 깨끗하잖아 시험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분도 지금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 법이라는 모습, 법이라는 옷을 입은 분별인 겁니다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는 옷을 입은 이 분별이 무서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종교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충분히 이런 말을 할 만한 겁니다 물론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만해요 정말로 이 종교가 이 법이라는 옷을 입어버리면 이건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조차도 과감히 그게 도둑놈임을 직시를 해가지고 과감히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법이라는 이름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야 님께서 도를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이 꼭 알맞은 만을 살피면서 아까 했죠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깨끗하고 맑은 곳에 머물러 다만 부짓돌 불과 번개불 같이 번쩍 스치는 한 수만을 좋아한다 딱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딱 한마디 엿보봐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밖에는 조금 더 다른 도료를 용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까닭에 제가 힘을 다하여 주장합니다 법성이 너그럽고 물결이 드넓게 일고 불법이라는 지견이 없고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는 목숨이 끊어졌기에 이와 같이 아무데도 의지함 없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더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되고 자기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밝아져 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 이런 말을 자기가 이해하고 알았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난다는 걸 그때 느껴요 그때 압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노파, 선도, 여기에서 말하는 장시랑 자소 같은 병통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어떤 병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합니다 다 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부끄럽긴 하죠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해요 법상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쓸어버리는 때도 있는 거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감히 그랬어요 저도 감히 정말로 이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장아장 걸음도 못 걸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해석하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참 그런 게 안 없어지더라고 잘 있었어요 그게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좀 뜻하나 해석하는데도 내가 옳은 것 같은 걸 이렇게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저렇게 해석하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오랜 싸움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랜 싸움 뭐라고 할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거는 전부 아상이에요 아상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자기라고 하는 게 어떤 남과 다르게 좀 특별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나고 밉고 이러는 거지 결국 나라고 하는 게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분별심이 있고 그게 다 조복이 돼가지고 평범해지기까지는 오랜 싸움입니다 오랜 싸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고 1, 2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그냥 금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나를 드러내고 자는 이게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거를 다 경험하고 온 길이에요 그거를 경험한 길이고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도반들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눈빛 하나에서도 그런 게 읽히는 거지 뭔가 투명하지 않은 뭔가 조금이라도 있구나 하는 게 읽히는 겁니다 그런 게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겪긴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었거든 꾸준히 그냥 꾸준히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공부 부족으로 돌리고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저같이 얼굴 빨개지는 이런 거 겪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죠 도반들한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겪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을 자식이 겪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걸 겪으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법에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참 그거 불편한 거야 얼굴 빨개질 일이고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이라는 놈 믿지 마세요 이놈은 해요 이놈은 지 죽을 길로도 가는 게 생각인데 그냥 꾸준히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어도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것만 분명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소리 없이 먼지가 쌓인다고 하듯이 공포가 깊어지는지 모르게 점점 한 발 한 발 깊어지는 거고 앞목도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부드러워져요 참 희한한 거죠 그 말도 맞긴 마죠 잘 드는 칼은 부드럽게 잘리잖아 안 드는 칼은 힘을 써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개방적이라는 말이에요 개방적 투명해 그냥 투명해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분처럼 저도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게 이 샛길이에요 이 공부길에서 보면 샛길이고 바르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생각의 길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좀 이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특히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러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에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거 하나가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채화가 되는 거기에만 이렇게 뜻을 두세요 옳고 그름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 이런 건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공부가 세강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공부도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이 공부지 이 공부 이 공부입니다 그냥 이 공부야 이 공부 그냥 이 공부야 이 공부야 이 공부 안내 mêmes 네 그냥 이 공부 graders